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0일 오늘은 미국의 대형 항공사 중 하나이며 국내선 탑승 승객수로는 탑으로 알려진 이 사스 웨스트 에일라인 항공이 일요일 1800여대의 비행을 취소시켰다라는 기사를 소개할까 합니다. 사스 웨스트 항공은 날씨와 직원 상황을 문제 삼으며 1800여대의 비행을 취소시켰다라는 일요일의 헤드라인인데요. 이 숫자는 오늘 예정 운행 수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취소된 것이라고 하네요. 이 문제는 먼저 금요일 플로리다의 기상 악화로 그 여파가 딜레이로 이어져서 도미너츠처럼 이어져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특히 요즘처럼 일하는 직원들 숫자도 적고 그리고 비행 스케줄도 간소화해 띄엄띄엄 운행되는 시기에는 한 번 스케줄이 꼬이기 시작하면 해결하는데 더 어려움이 크다라는 것이 항공사 측에서 밝힌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사스 웨스트 항공사에 비해서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은 오늘 취소된 비행편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렇게 날씨 탓을 하며 비행편 취소를 하면 영향을 받는 승객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되니 이렇게 날씨를 핑계로 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요즘은 해상 운송이라던 트럭 운송이라던 훨씬 더 오래 걸리고 또 비싼 시점인데 이 비행길도 특히 사스 웨스트 항공의 인력난 및 루트 시스템 면에서 취약점이 드러난 사태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 와중에 사스 웨스트 파일럿 연합은 백신 의무화를 보류해달라 이렇게 법원에 접수를 하며 미 정부에서 최근부터 추진하기 시작한 미국 정부의 컨트랙터들은 12월 초까지 직원들을 모두 백신 접속시켜라라는 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사스 웨스트 항공사의 파일럿들이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지금 잠시 보류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며 지금 이렇게 법원에 접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이유는 즉슨 파일럿들은 특히나 이런 백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주기적으로 비행 면허 유지를 위해 필요한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이 파일럿 연합은 이럴 경우나 아니면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상해보험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노조 계약을 업데이트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게 주장이며 그런 계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지금 12월 초까지 이렇게 백신을 다 의무화하는 이렇게 빠르게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조금 더 보류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 법정 소송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요 2021년 10월 10일 오늘은 사스웨스트 항공사의 대량 비행 취소 및 파일럿 연합의 백신 의무화 보류 요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뭐 오늘 뉴스가 내일 장이 오픈할 때 바로 주가에 큰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사건들로 보여지는 지금 취약점들이 잘 해결이 되는지 아니면 더 악화되며 또 더 크게는 다른 항공사들도 비슷한 영향을 받을지 등 미국에서 전방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영향을 받은지에 대한 보여주는 척도를 중 하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